드라마 보고 또 보고는 1998년 3월 2일부터 1999년 4월 2일까지 MBC에서 방영된 1일 연속곡으로 1일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57.3%를 기록했고 덕분에 당시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KBS 뉴스를 앞섰습니다. 시청률이 좋았기 때문에 방송의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년 1개월간 방영되었습니다. 자매 간의 겹사돈을 주제로 하여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럼 출연 배우들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매 중 미혼으로 취급을 받던 동생 정은주 역으로 출연했던 김지수는 드라마 여영사 8080으로 1992년에 데뷔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당시 최고의 인기작이었던 MBC의 보고 또 보고에 출연하고 나서입니다. 이후 온달왕자들과 태양은 가득히 나쁜 친구들 등 시청률 30%가 넘는 히트작에 출연하였고 2008년 드라마 태양의 여자에 출연해 신도 역력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주목받았습니다. 간열인 외모와 달리 스포츠 광이면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정가와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1년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하는 선행을 베풀었으며 소아암 환자 진료비를 위한 자선 행사에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최신작은 2021년에 드라마 하이클래스에서 남지선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에서 직업은 검사이며 은주랑 결혼하는 인물 박기정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1986년 KBS 특집 탤런트로 6.25 특집급 백마고지로 데뷔한 후 드라마 젊은 르티나무와 사무국에서 연달아 주연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8,90년에는 깔끔하고 반듯한 외모와 지적인 이미지로 점잖고 젠틀한 역할을 많이 연기했는데요. 그러다가 2009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코믹한 백지사의 연기로 이미지 변신을 하더니 그 직후엔 자이언트의 조피련이라는 악역 연기로 다시 연기 변신을 하는 등 극과 극의 역할을 오가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주의 언니이자 손아래 동서 정금주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윤해영은 1993년 SBS 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삼성전자의 전속 CF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광고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연기활동을 펼쳤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보고또보고를 통해 연기대상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윤해영은 그의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갑상선암까지 앓게 되면서 힘들 시기를 보냈으며 다행히 그녀는 암을 완치했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두 살 연상의 안과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윤해영은 최근에도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허준호는 정금주의 남편 박기풍으로 출연했으며 원로배우 허장강의 아들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연기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0대 무명 시절을 겪고 난 후 30대 초반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1997년에 배우 이하얀과 결혼하였으나 6년 만일 2003년에 이혼했으며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 비연예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신작으로는 영화 로가디씨와 결백,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와 설강하 등에 출연했습니다. 금주와 음주 명원희의 아버지로 출연했으며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각종 드라마에서 주로 높으신 분이나 부잣집 가장, 기업의 대표를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1034억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MBC에서 비중 낮은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최근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당관함을 투병했고 현재는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숙님은 금주와 은주를 차별하는 어머니로 출연했습니다. 1968년 TBC 동양방송 5기 공채트렌트에 입문하였으며 숱한 TV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는데요. 1977년 결혼과 함께 은퇴했다가 5년 만인 1982년에 KBS 드라마 행복의 계단을 통해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지금까지 드라마와 영화,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주와 은주의 남동생으로 출연한 박용환은 1994년 MBC 테마극장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에 출연해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박을 치자 윤사마라 불린 배용준과 함께 일명 요나짱으로 불리며 한류스타가 되었고 일본에서 가수로도 데뷔했습니다. 드라마 러빙유와 온웨어, 남자이야기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박용환은 2010년 6월 30일 새벽 드라마 러버송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유가족들과 한일 양국 팬들이 모여 추도식을 열고 있습니다. 은주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로 박 검사를 사위에 둔 삼각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앙숙이 되는 캐릭터 이승미 역을 맡았습니다. 평연화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에 입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데뷔해 복직한 작품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복용과 성매매 혐의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0년 2월에 이혼했고 3개월 후인 5월에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2012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여 그녀의 재산까지 탕진했고 아들이 생후 3,4개월인 무렵부터 두 사람을 별거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현아의 가장 최신작은 드라마 불쇄 2020의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